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서방국가에 한국에 주재하는 31개 국가들의 대사들이 이제 중앙일보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기고문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할 텐데하고 똑같은 경험인 겁니다. 러시아는 대국이고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속속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주재하는 31개 국가의 대사들이 쓴 겁니다. 그 대사들이 대부분 뭐죠 서방국가들입니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주한 EU 24개 해운국 대사국. 여러분 현대문명이라는 것은 미국도 사회 문제가 많고 영국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지만 국제적인 이슈에서 반문명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도 뭡니까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자신들의 이익에 관계없이 갔냐는 나라들이 서방국가들입니다. 서방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서방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귀하고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뭡니까 서방국가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고한 문이 너무나 명문이기 때문에 1년 전 오늘 러시아군 탱크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물밀듯이 쳐들어와 민간인을 향해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점령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침략이 그날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이 사그라지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우크라이나는 그 세계에 반격한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되찾았습니다. 침략자를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점렌스키가 미국의 꼭두각시다 서방국가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꼭두각시 대통령을 함께 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총을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꼭두각시 전쟁을 왜 치르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내뱉습니다. 무슨 유튜브를 보면 서방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점렌스키는 뭐죠 왜 꼭두각시입니다. 미국의 대리전입니다. 그건 아니죠. 유튜브를 들어가시게 되면 몇몇 유튜브들이 우크라인을 방문해야 보통 시민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왜 싸우느냐 묻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항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백이 있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저항정신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저항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 저항정신을 다 엿박과 먹어버렸습니다. 저항정신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밥을 먹여주는 이상이 될 겁니다. 저항하지 않는 민족들은 뭡니까 결국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성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그 거대한 나라와 맞서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피팍을 받았겠습니까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바로 접경 지역이니까 저는 직접 러시아 이름도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지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심하겠냐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싸워가지고 우리가 숙연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면 내가 오늘 우크라이나 1주년을 왜 다루겠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를 지켜야겠다 자유를 지켜야겠다 생명을 지켜야겠다 재산을 지켜야겠다 자식을 지켜야겠다 미래를 지켜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침략당해도 뭡니까 낑소리 못하고 두대지처럼 다 숨어버린 것이 대한민국 사람인 줄이지 않습니까 배는 불러졌는지 모르지만 저항정신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렇게 이러면 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우크라이나는 그 세계에 반격해온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되찾았던 거죠 러시아의 침략전쟁은 당지 우크라인에 대한 공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국가에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국제질수의 기반을 둔 규칙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를 위해 분년이 일어났고 자유와 법치의 국제질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공유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가치들은 충분히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의 연대에 동참하고 러시아의 전쟁 중단과 철수를 거듭 촉구하는 겁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조사위원회의 2020년 10월 보고서에 이번 전쟁에 끔찍한 단민이 드러났습니다. 잔혹행위와 인권 침입 및 남용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든 가혹행위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더든 독립국가를 침략하는 행위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침략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봐야 된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 민병대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은 안 되는 거죠.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알아다 갔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명분 없고 불법적인 침략은 아무리 명예롭고 영웅적인 것으로 모사하더러 진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주권국인 이웃을 침략한 푸틴의 선택은 중대한 계산착오입니다. 주권국가를 침략하는 경우는 어떤 명분으로도 안 되는 거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갈등을 빚었는데 일본이 기분이 나쁘니까 침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가장 상위 가치가 우리가 문명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상위 가치가 동대국가를 침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로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국제사회는 독재적인 불량배들이 단지 강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강요하거나 침략하는 행위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니까 국제사회는 강압 때문에 국경이 결정되는 사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전쟁의 트라우먼은 여러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제법에 따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유엔 헌장 수월회 유엔 총회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서방국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 깊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잔혹하고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한 이래로 세계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놀라운 힘과 용기를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략당하면 이렇게 하겠냐야 러시아의 맹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유엔 헌장에 따라 자유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호하고 성공적이었지만 사람과 자원이 크게 희생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방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입니다. 반문명적인 그런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는 내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서방이 그냥 자극을 줘 가지고 그냥 푸틴이 공격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화나 혼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푸틴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제 입장은 그래도 서방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이렇게 유지가 된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럼 서방 국가들이 여러분들이 힘이 뭐냐 그 나라도 다 이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죠 사회 문제를 그러나 그 국가들은 최소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뭘 갖고 있습니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문정권을 경험하면서 보편적 가치가 파괴된 것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다 무너진 것도 보편적 가치를 파괴한 거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유 인권 정의 이런 것을 지켜나가야 법치를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단편적인 여러분들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세상을 잊죠 올바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푸틴의 이런 행동이 정당화 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왜 정당화 안 됩니까 다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독일의 파이프라인을 무너뜨린 것이 바이든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다 잡다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상위 가치가 뭡니까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다 가치관이 혼재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하고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는 시각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이제 돈바스 지역일 겁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의 동쪽 러시아의 서쪽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하고 직접 이름들 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크라이나가 자기 영향력 하에 있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를 거 아닙니까 소위 슬라버 계열 러시아 계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억압적이잖아요 그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꿈을 꿀 겁니다 우리도 친서방 정책을 통해서 그냥 서유럽의 비슷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제 2014년 2015년에 민스크 조약을 통해 가지고 자치권이 부여가 됐죠 이 지역이 이게 돈바스 아마 지역일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자기 땅인데 왜 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간섭이 계속 심하게 이루어졌겠죠 갈등이 아주 심했을 겁니다 여기 또 러시아 계열의 주민들이 많고 민병대의 가혹행위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이 민스크 협정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사이에 서명한 돈바스 전쟁의 정전협정이다 복잡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궁금해가 보니까 이 보시게 되면 주한대사 31명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EU 24개급은 다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 합해봐야 전 세계 25%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바닥도 마주취하 소리가 나듯이 둘이 똑같이 싸우는 것이 어느 한 놈의 일방주일이 있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양비론인 거죠 저는 뭐 여기에 동의는 안 합니다 전쟁은 분명히 러시아가 일으킨 거고 이렇게 양비론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의 정의는 심센자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 계시고 불과근 불과원 전쟁 이후에 원안을 사지 않으려면 우리는 중립을 고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 세상이 다 중립을 유지했으면 대한민국 유지가 됐겠냐 북극 항로 갑산 러시아 천년 가서 석유 안 쓸 것인가 전쟁은 짧고 무역은 영원하다 반대되는 의견이 다행히 많네요 만일 한국이 조그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걱정하여 자유진영 국가와 연대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결과를 체험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소탐대실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문명국가의 일환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건 노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미국이란 친한 나라들하고 모임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 가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민스크 협정에 불만을 가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의 광범위한 자치안을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돈바스 반군 거점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갔으며 반군의 세력권은 차점 축소됐습니다 돈바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미국은 25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지출했고 대전차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미국의 개입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못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자주 국가가 있는데 자주 국가에 어떤 경우라는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걸 그냥 침략해 가지고 뭡니까 영토를 내가 가지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고 우리는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명국가가 다른 문명국가를 침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러시아는 초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가 핍박을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영토도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걸 가지려고 했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간도 가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 대국들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소국이라는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한 당해온 국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 자기 영토인데 이걸 그냥 떼어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분쟁이야 이렇게 진행됐겠구나 이유로 침략 여러분들 전쟁의 이유를 대려면 수없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왜 사도 배치했냐 이렇게 해서 침략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세상을 볼 때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왜 안 다루냐 뭐 다른 국정이 참 바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여러분들 바쁜 게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딱 시각이 정립이 돼야 뭡니까 우선순위가 착착착 정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트럼프가 집권했으면 전쟁이 잘 안 났겠죠 뭐 푸틴하고 이런 협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푸틴을 좀 눌렀겠죠 그러나 전쟁이 난 거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82% 어느 나라라도 외침에 대해 저렇게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것 14% 대단한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여기 보니까 한 분이께서 진실은 서방이 러시아가 침공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서방의 앞잡이 노를 사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장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젤렌스키가 여러분들 꼭두각시인데 왜 국민들이 총을 듭니까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너무나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민스크 조약을 깬 것은 서방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서로서로 책임이 좀 있겠죠 민스크 조약을 깨는데 서로서로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력으로 강탈하기 위해서는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내가 볼 때는 위험한 생각인 거죠 젤렌스키 정권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서방의 앞잡이 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반론을 제기해 그럼 서방의 앞잡이 노를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총을 들고 저렇게 결사적으로 싸우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그럼 서방의 앞잡이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